6월 22일 목요일 친절한 그리스도인 블루베리 꽃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복음 10장 27절 오늘 소개할 꽃은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인 블루베리의 하얀 꽃이에요. 블루베리는 눈 건강과 기억력을 키우는데 아주 효과적이랍니다. 꽃이 항아리를 닮았죠. 꽃은 4월 한 달 동안 피고 6월 초면 잘 익은 블루베리를 맛볼 수 있어요. 꽃말은 친절과 호의라는군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거의 다 죽게 된 사람을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쳤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천하게 여기고 만나기조차 꺼려했던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쌈에, 짐승에 태워 여관까지 데려가 돌봐주었어요. 이튿날에는 두 대나리온을 주며 주인에게 돌봐달라고 부탁했고 돈이 더 들면 돌아올 때 갚겠다고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시면서 어려움에 빠진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과 친절과 호의를 베풀라고 가르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고 보살피는 친절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이 전달될 수 있어요. 제림신앙 이음, 광주중앙교회 장시원, 동래교회 전효은 아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자세히 바라요. 자세히 바라보세요. 자세히 바라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